오늘 아침 축구장과 야구장, 그리고 골프장에서 벌레 파먹은 것처럼 잔디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알쏭달쏭 아리송아 사건이 일어나 모든 경기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로-카모! 로-카모! 나는 뜨거운 태양의 카보 썬런! 그리고 이 친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미유! 우와! 계속 새로운 카보시구나! 로-샤탄, 어떤 일로 불렀지? 썬런! 미유! 일단 축구장으로 가줘! 음? 축구장? 잔디가 하룻밤만에 저렇게 됐어. 그 바람에 축구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고! 음? 저 검은색은 뭐지? 잔디 전문가 말씀으로는 잔디 곰팡이 팡이팡이 잔팡이래! 잠깐만! 곰팡이라면 햇빛에 약할테고 햇빛이라면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먼저 저 잔디 곰팡이부터 없애주겠어! 썬런! 잔디를 부탁해! 아쿠나 바타카! 모든게 잘 될거야! 자! 시작한다! 나와라! 파이트라! 미구도 합체 준비! 썬런! 에잇! 로스! 어깨! 방바라!하는지! 넌 태양의 뜨거운 썬먼 밟! 태양의 향이 쏟아라! 태양의 향이 쏟아라! 찬란한 태양빛으로 잔디 곰팡이를 넣었음! 선샤인 공격! 우와! 검은색! 아니, 잔팡이가 모두 사라졌다! 이제 잔디를 메꿔볼까? 아! 썬런 뱅! 그건 따로 할 분이 계셔! 에잉? 누구? 바니 공주님! 달나라 바니 공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잠깐! 오랜만이요! 그래!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불렀소? 바니 공주님! 저 잔디를 살려주세요! 어머나! 잔디가 많이 아팠겠소! 내가 신비의 절곡공의로 잔디를 치료해 주리다! 달의 여신이여! 지구의 땅에 힘을 치솟아! 와우! 신기한군! 오늘 아침 잔디때문에 치솟았던 야구와 축구 경기는 잔디가 정상으로 돌아옴에 따라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뭐라고? 그럼 드라마는? 아쉽게도 쉽니다! 누구 맘대로! 엠라인! 당장 출정이다! 영원히 야구랑 축구를 못하게 해주겠어! 지린! 장팡이 폭탄! 발사! 아웅!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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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뭐! 깡큰 로봇이잖아! 전기 누나랑 로봇 누나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거죠? 아휴! 저 꼬마! 도대체 안 끼는 데가 없어! 너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란 말도 모르니? 알죠! 하지만 누나들이 나쁜 일 할 때는 다 끼어들 거예요! 아우! 얄지워! 트럼버 공격! 지릿! 샤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태양의 카보! 살롯! 백! 날씨 공격이다! 내려쳐라! 번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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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날씨 공격! 쏟아주라! 공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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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씨 공격! 그러나! 태풍!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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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버텨야 돼! 더 기효내라고! 엄 Ex-A-Q 우리, 우리, 우리...